민주당을 젊고 역동적인 정답으로 치이면서 정권 탈환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민주당 지금 이대로는 안됩니다. 전당대회가 구시대 정치로 물들고 있습니다. 개파정치, 대선주자의 대리인 정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분열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미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습니까? 다투고 짝짓게 하는 구시대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우상호, 구시대의 막차에 타지 않겠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감동의 첫 열차를 출발시키겠습니다. 유연한 민생진보의 깃발을 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선 승리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